그럼 여기까지 오시냐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난관이 좀 많죠? 드디어 우리가 CRUD를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reate, 생성이란 뜻이고 Read, 읽는다 Update, 수정, Delete, 삭제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무엇이건 간에 막론하고 반드시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작업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건 Create죠 생성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Read도 중요해요 왜요? Read 하지 않을 건 뭐하러 Create 하겠어요? 그래서 Create와 Read는 데이터베이스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없을 수도 있는 것, Update, Delete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는 수정과 삭제를 죄악시하고 범죄시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의 이야기를 고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회계에서는 이 거래 내역을 지워버리잖아요? 수정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범죄가 됩니다 철컹철컹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과 삭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Create와 Read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나건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바닥에서 Create와 Read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다면 반은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CRUD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